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로트 어워즈에서 임영웅씨의 3대 감상 포인트였던 MC웅, 상바다숭, 유튜버 웅중, 유튜버 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서 MC웅은 임영웅씨의 MC 데뷔전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상바다숭은 MC지만 유력한 수상후보인 임영웅씨가 상을 몇 개나 탈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같은 날인 20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임영웅 트로트 어워즈 비하인드라는 제목으로 영상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트로트 어워즈 리허설 현장 속 임영웅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리허설 도중 임영웅씨는 전설 이미자님의 무대를 감상하면서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팬분들이 선물한 이니어를 끼고 무대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미스터트롯 탑6와 함께 단체 무대를 맞춰보기도 하고 MC 멘트도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임영웅씨의 모습은 팬분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소문난 축구 애호가인 임영웅씨는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잠깐 짬이 나자 바로 또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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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와우 와 진짜 대박이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임영웅씨는 올해의 목표로 신곡 발표와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돌파를 꼽은 바 있는데요. 지난 2011년 12월 개설된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은 드디어 오늘 21일 오전 100만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와우 이게 바로 임영웅씨입니다. 임영웅씨의 골드버튼 너무도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대기록을 썼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와 박서진씨가 환상의 듀엣 콜라보를 펼친다고 합니다. 오늘 21일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리비조선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됩니다. 오늘 방송되는 뽕숭아학당에서 트롯맨 F4는 트로트 절친들과 인삼의 고장 풍기로 떠나 신명나는 뽕 파티를 펼치는가 하면 인삼밭과 사과밭 일손 돕기에 열정을 불사르며 역대급 케미를 분출할 예정인데요. 트롯맨 F4의 절친으로 김희재씨, 김경민씨, 박구윤씨, 박서진씨, 신성씨, 황윤성씨가 출연해 트롯 패밀리를 결성해 트롯 패밀리가 떴다에 나섭니다. 특히 임영웅씨는 장구의 신 박서진씨가 풍악을 울리자 즉석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트롯 패밀리는 영웅시대 팀 임영웅씨, 소년시대 팀 이찬원씨를 중심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 일손 돌 장소를 정하고 손 안대고 일바지 입기 게임에 돌입합니다. 더욱이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트롯 패밀리 멤버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상천의 게임 스킬을 남발해 폭소탄을 선사하며 맹활약을 펼칩니다. 이후 사과밭으로 떠난 임영웅씨와 영탁씨는 사과 따른 법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열의를 뽐냈는데요. 일하는 중간중간 조성모씨의 성대모사에 도전한 영탁씨를 시작으로 트롯맨들은 각자가 재해석한 각양각색의 CF를 촬영하며 사과밭에 웃음 비료를 흩뿌립니다. 더불어 임영웅씨는 프로 유튜버답게 사과먹방 ASMR까지 도전을 하면서 과연 사과밭 트롯맨들은 어떠한 흥빌드를 뿜어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제작진 측에서는 트롯맨 F4는 절친 트롯맨들의 등장에 더욱더 텐션을 고조시키며 풍기를 흥으로 뒤덮었다 라며 트롯 패밀리들의 각종 매력이 총망라된 트롯 패밀리가 떴다에 많은 기대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은 오늘 21일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6가 MBC 출발 비디오 여행에 출연합니다. 최근 MBC 한 관계자 측에서는 한 매체를 통해 미스터트롯 탑6가 출발 비디오 여행에 녹화를 마쳤다라며 오는 11월 1일에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씨를 비롯한 탑6는 오는 22일 개봉하는 영화 미스터트롯 더 무비의 주역들인데요. 영화 배우로 데뷔하는 만큼 홍보차 출발 비디오 여행과 만났습니다. 정말 이번 영화에서는 내레이션을 임영웅씨가 또 맡으면서 이미 기대가 정말 폭발적인데요. 이는 오는 11월 1일 낮 12시 1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임영웅씨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며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